슬로그 메이크할래요? 좀 춤출래요? 어때, 어때? 게임에서 먼저 해버리면 돼지 가수분, BMK 1위 1위 누나가 노래 부른 거잖아. 넘어갔어, 이리. 아... 이거 다 풀어내, 그냥. 그러면 제가 소방관인데요. 나왔다. 소방관인데. 왜 저래. 인관한 지 고름밖에 안 된. 새내기, 새내기. 새내기, 소방관이. 아니,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을 수가 있지? 여러분, 현장입니다. 여러분들 배꼽 잡으세요. 자, 현장이에요. 이거 엄청 웃깁니다. 옆에 차 타고 하는 중. 아, 이거 맛있어. 오, 호수. 오오오오. 보인다, 보인다. 보여, 보여. 오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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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진짜 이 오빠. 아, 진짜. 야. 가발, 가발 계산된 거예요. 가발. 가발까지 계산된 거예요. 가발까지 다 계산된 거예요. 가발의 끈 날려는 자라서. 사람이 뒤로 가고 가발만 있다가 또 떨어졌어. 계산된 거예요. 가발이 그대로 있었어. 가발은 그대로 있었어. 가발이 그대로 있었어. 가고 나서 떨어졌어.